아 잘 간다 원래 이렇게 낮에도 있나? 야인성이긴 한데 오빠를 따라가고 차온다 잡아야 되나? 차오는데 빨리 차지 몰라 잡아 여기 여기 틀어 거기 놔 난 애기를 잡았어 우리가 널 구해준거야 안녕 안녕 빠이빠이 오빠를 따라간다 아까 전에 오빠 몸 틀었을 때 오빠를 따라갔어 trusto 오빠 가만히 있어봐 icherung 오빠를 내가 오빠를 따라가 오빠를 삼아 진 태불 아 wait 알 삼민이 이쪽 잡을 못 yst 진짜 오빠 따라간다 오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진짜 따라갔나봐 이리와 창민 창민이 이거 무서워하는거 아니 하지마 유차 만지마 창민이 만져봐 이렇게 뒤는 만지면 끝 창민 뿌리사 돗사슴벌레 내가 아까 전에 아플리라고 했는데 창민이가 아플리라고 했어 아플리로